6초 안에 성북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0초 팩트인 성북 스타트! 7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적용되기만 따라 14일까지 6인 사총 모임이 허용됩니다. 15일부터 8명까지 가는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기분 좋은 소식! 성북 선전박물관에서 영원 불멸, 그물이 그립다, 금박, 금수, 직금 특별 전시를 개최합니다. 합병윤시묘 출투복식과 덕혜홍주의 복식은 7월 초까지 전시! 같이 방문해! 성북구가 지난 15일 성신여대 입구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와, 편리하겠는데? 성북구 소식을 6초 만에 생생하게 알려주는 60초 팩트인 성북! 편안한 한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